헐 봐. 네? 근데 왜 마스크를 끼워?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야, 시청자분들이 너 마스크 쓴 거 많이 했냐? 지금 마스크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지금 아침에 얘 지금 데려갔었는데 국밥하고 냉면을. 사회적 MD형. 직진이라고 돼 있잖아. 야, 소리도 좋아. 아, 이게 정말. 제 민낯 괜찮나요? 알아요. 서울필 달라요? 지금부터 화장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맞다, 맞다, 직진한 편. 아, 맞다, 맞다, 직진한 편. 그럼 쭉쭉쭉. 정말로 지금 실제로 민낯이기 때문에. 실제로 민낯이기 때문에. 브이로그. 제가 콘셉트 언제까지 하나 보자고요. 콘셉트 아니라. 시청자분들하고 소통하는 중이야. 네? 귀엽다, 귀엽다. 정말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얘, 발 땅에 안 닿아요. 진주야. 너 왜 발이 안 닿냐? 어? 진주야, 너 왜 발이 안 닿아? 근데 또 이렇게 만나니까 좋다. 오늘 안 만날 줄 알았는데. 너를 뭐 하려고 그랬는데, 진주야? 진주야, 잔뜩 뭐 시켜서 먹고 누워 있으려고 그랬어. 나 그래서 솔직히 내 자유 좀 뺏긴 기분이야. 좋다 뺏긴 느낌. 너 원래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얘기할 때 진주 얘기하지 마. 내 이름 내가 부르지 마. 그럼 어떡해. 아, 이거 진짜 완전 엉망진창 됐네. 지금 이거 동선이.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이거 어떡하지? 진짜 미쳐, 미쳐. 나 미쳐. 미쳐, 미쳐네. 진짜 돌아 돌아, 나 돌아. 다 들었잖아. 다 들었잖아. 급하게 화상 못 할 경우에는 뷰러로 속눈썹이라도 올려줘도 확실하게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뒤에 무슨 휴가 탔네. 지란이 이렇게 이쁜지 봤어? 라따뚜이처럼 생겨서. 진주야, 진주야 너 뷰러로 뭐 해? 너 뒤에서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이 속눈썹이 빛을 가리지 않고 이 동공이 빛을 받게 해줘서 반짝반짝한 눈을 보여주실 수 있어요. 이게 무슨. 여기 나가야 되는 거 뭐. 여기 나가야 되는 거 뭐. 넌 뒤에서 뭐 때리냐? 야, 근데 너 뭐. 야, 지금. 아까하고 또 달라졌대. 야, 너 다 달라졌대. 분명히 라따뚜이었는데 유제도가 탔어요. 와, 아니 진주야. 네? 너 아까도 되게 귀여웠어. 진짜? 그래, 왜 굳이 메이크업을 뭐 하래. 아니, 오히려 남자들이 약간 민낯 좋아하는 거. 아니, 너 되게 귀여웠다니까. 프라이데이. 네? 네? 네?